3. 러블렉스 안녕하세요. 모세X입니다. 모세X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수체락 조정했었잖아. 네. 라디오는 좀 많이 했는데 GGA 했지 처음이라서. 4명 공개했거든요. 상상 너 여기 빼먹는 게 있어? 뮤비 님이 보내준 사연이다 인서를 많이 빼먹어요 너 또 해줘? 네? 아니 정답은요 아 그래요? 공칭 심각받은 거 아니지? 참고 싶어 이거 읽으실 때 내가 지켜줄게 넌 넌 아름다워 오늘 DJ 처음이었는데 너무 떨릴 줄 알았는데 사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떨리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DJ같이 적성인 것 같아요 그만! 아니 재밌어서 주실 수도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